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눈두사 천만입니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죠? 점심 먹고나서 또 여러분들에게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시고 그냥 편하게 귀로 들으시면 됩니다. 눈으로 보실 필요도 없어요. 보이스 블로거라 입으로서 떠들어도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휴일인데 유쾌하고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쪽 남부쪽은 비가 오고 저쪽 북부쪽에는 비가 그쳤다고 하는 것 같아요. 작은 땅덩어리인데도 다른 것 같아요. 완전 날씨가 확실하게 다르네요. 보니까 좀 신기합니다. 다 같이 비우면 다 같이 비울 텐데 날이 또 흐리고 저쪽에는 날이 또 비가 오고 좀 이상해요. 보면 하여튼 오늘 편안한 휴일 보내시면서 삼성전자 우리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는데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우리가 일주일간에 엄청난 또 공매도가 나왔어요. 그럼 공매도 공매도가 한 2,200억 정도 나왔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역대급 매출이었는데 주가가 지지분의 한 게 공매도가 큰 원인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일단은 우리 군민주 삼성전자는 3분기 사상 첫 분기 매출 70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매출 얘기였죠. 70조 돌파가 일단은 새로운 역사를 한번 썼고요. 근데 주가도 올해 아주 새로운 주가를 썼어요. 설마 7만 전자 내려오겠나 했는데 역시나 7만 전자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6만 전자까지 갈듯 말듯한 그런 애매모호한 위치에 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의 일각에서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 공매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공매도 공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동학개미들 또 삼정개미를 날리죠. 오죽했으면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없애야 한다. 우리 누구야? 국민의힘당이죠. 홍준표 의원이 공매도 폐지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선거 공약도 나오고 유승민 의원도 보니까 공매도는 폐지는 못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잘못된 것은 바로잡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제안을 하시는 걸 봤어요. 하여튼 공매도가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야 보면은 운동장이고 너무 불합리해. 결국 공매도 한 사람하고 안 하는 못하는 사람하고는 차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코스피 시장을 개박살 내는 거죠. 자꾸 박스피를 만드는 거예요. 공매도가 박스피를. 그러니까 저평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저평가 되어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 1등 공시는 공매도다. 공매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 공매도의 잘못된 문제점이나 이게 좀 약간 부족한 것들을 빨리 바로잡아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바로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코스피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하여튼 11일 날 삼성전자 주가는 보니까 거래세 자료를 보니까 한 100원 정도 하락했었죠. 100원. 금요일 날 7만 1,500원 정도 기록했어요. 100원 하락해가지고 역대급 실적 기록 수준에 7만 2,400원까지도 갔었어요. 가다가 다시 또 밑으로 일명 빠꾸했죠. 빠꾸해가지고 백을 해가지고 7만 1,500원으로 갔는데 뭐 오를 듯 했는데 공매도 치니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지 뭐. 올라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은 3분기 매출이 우리는 이렇게 잘 나왔어. 73도 나오고 돈도 잘 벌어. 잘 부르면은 당연하게 사람도 심리는 그렇잖아요. 돈 잘 벌고 하는데 기업이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약간 우상이라 하는데 왜 이상하게 자꾸 떨어지냐? 떨어질 이유가 있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들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뭐 매출은 지난 3분기보다 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27.9%를 주문했어요. 여러분들 영업이익이 거의 한 28% 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전분기에 비해서. 일단 3전은 이날 외국인이 234억 원어치를 승매수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하락을 했는데 여기에 주가는 글로벌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로 인해가지고 올해 들어서 최장중의 최고치 대비 한 26% 빠졌어. 26% 최고치 대비 26% 주가는 7일 종가는 7만 1,300원으로 인해서 지난해 12월 5일 이후 약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은 거죠. 12월 5일 날이 7만 1,300원이었나요? 12월 5일 날 지난해 그러니까 작년 12월 5일 가격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결국은. 이에 일각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공매도 때문이다. 그런 지적이 끊이질 않아요. 공매도. 그리고 10월 들어서 공매도 거래대금이 가장 많았던 종목이 또 누구냐 표에 보시지 마시다시피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1일 차지했고 지난 1일과 5일에는 각각 공매도 거래대금이 632억 1040억 뭐 이런게 했습니다. 공매도 당일 거래대금 1위를 기록했고 공매도 거래대금 2위를 기록한 HMM 1491억 보다도 한 700억 정도 맞네요. HMM도 공매도 엄청 때려요. 여기도 보면은. 그러니까요. HMM이 주가 계속 흘러내리는 겁니다. 지금. 하여튼간 HMM 주가도 역시 이달 들어서 약 9%가량 빠졌어요. 여기에 또 전 거래일 기준 대차 거래 장고 대차 거래 장고가 가장 높은 종목이 이것이 삼성전자인데 여기도 보니까 5조 8772억이야. 대차 정보가 5조 8772억 다른 상위 10개 종목 중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대차 거래 대차 거래가 뭐냐 대차 거래란 기간이 주식을 빌려서 재상환하는 계약을 의미해요. 재상환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그 계약을 의미하는데 통상 대차 잔고가 늘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공매도가 늘어나지는 않지만 외국계나 또는 국내 기관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대차 거래를 우선 해야 한다. 그런 겁니다. 언제든지 공매도가 나갈 수 있는 거죠. 언제든지. 이게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의있게 보입니다. 대차 거래 일단 이렇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 역시 증가 추세예요. 공매도 잔고는 주가가 하락한 지난 8월 말부터 이번 달까지 한 4배 늘었어요. 4배 4배 늘었고 8월 말 기준에서 570억 원이었던 공매도 잔고는 지난 6일 기준 1,953억까지 급증해 1,953억까지 급증을 합니다. 그 이에서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잔고 금액은 0.01%에서 0.05%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0.05%까지 올라간다. 그럼에도 증권가에서는 최근 상승전자 주가의 악재가 대부분 반응됐다. 향후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한 종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상승 시점은 11월 이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빠르면 11월이지만 거의 12월 정도 돼야 하지 않겠나 연말 돼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연말부터 하락 전환이 점쳐지는 우리 메모리 반도체 가격과 내년 하반기는 다시 반응할 것 같으니까 선반형 개선 때려버리면 빠라도 12월태리다. 일단 공격적인 그런 자본지출 정책 등으로 인해가지고 파운드리 업체들의 공급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전을 반도체 산업 최선호주로 유지한다고 증권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올해 1월부터 지속된 삼전의 그 주가 조정 국면은 반도체 우리를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경쟁그룹과 비교하면은 저평가 국면이다. 저평가 그리고 과거 메모리 업체 주가는 어팡을 한 6개월 정도 선행했던 선례를 보면은 11월 12월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12월 이후 주가 반등을 기대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공매도가 많이 나와요. 공매도 공매도 때문에 일주일 동안 주가가 지지부진했고 최고 역대치 매출에도 주가가 빠지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해. 실작이 오르면은 주가가 올라가가지고 슈팅하고 할 줄 아는데 삼성은 그렇지 않으니까 삼성뿐이 아니고 대부분 그래요. 코스피 종목들이 대부분 보면은 좀 안타깝습니다. 공매도 빨리 이거 어떻게든 손질을 하든지 칼질을 하든지 했으면 좋겠네요. 내가 공매도 탓을 하기보다는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정치인들이 좀 제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이번에 새롭게 한번 개선을 했으면 좋겠네요.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라요. 1 2 5 5 5 5 5 6 6 6 6 7 7 8 7 9 9 9 11 11 13 16